해외 유입 사례로 확진된 부산의 110번 확진 환자인 미국 유학생이 미국 현지에서 출발하기 전에 의심 증상이 나타나 해열제를 먹었지만 입국 과정에서 우리 검역 당국의 건강질문지에는 별다른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지난달 24일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2명이 모두 해외에서 입국한 해외 유입 환자여서 입국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편 부산에서는 추가 확진 환자 발생 없이 오늘 오후 5시 기준 감염자 수 119명을 유지하고 있고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사람은 86명으로 늘었습니다.